체코 맥주 코젤이 신제품 코젤 화이트의 최초 출시국가로 한국을 선정하고 주류시장에 선보입니다. 코젤 화이트는 극대화한 청량감에 과일의 향긋함을 더한 라거 제품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제품 개발과 테스트 모두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품질과 서비스에 까다롭고 유행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카밀 루젝 브루마스터는 60번의 시도 끝에 코젤 화이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젤은 올해 한국 시장에서 코젤 화이트를 선보인 뒤 내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